스퀘어를 잘라 잠시만요 이렇게 파일 된다 이렇게 파일 같다고 이 모양이 파일 한 장처럼 스퀘어 된다 이렇게 자꾸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와 오게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커튼은? AB링 컷은 해볼까? 이 커트의 느낌을 정면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완벽하게 스퀘어가 딱 유지되어 있잖아 지금 이전에 방금 잘랐던 머리가 가일 컷이라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투블럭 파팅라인, 디스커넥션 파팅라인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컷을 자른다고 한다면 더 위로 메인 파팅이 올라가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왜? 두상에서 봤을 때 더 높은 부분에 코너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 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상 위쪽에 코너 부분을 유지해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잖아 그리고 여기 그러면 기존에 나눴던 파팅보다 훨씬 높아지면 돼 스퀘어면 아웃으로 이렇게 빠져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수직으로 잘라야 될까 이번엔 수직으로 쩔는 거죠 수직으로 첫 번째 가이드 잡았을 때 이게 두상 따라서 수직으로 떨어져 그럼 여기서 폼의 각도만 놓고 보면 어떻게 수직으로 두상 옆 부분에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일자로 나오는 거 버티칼로 가면서도 이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니네들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위에서 잡고 가이드 잡고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달라고 했지 가이드에서 가이드에서 잘라주라고 했지 그럼 뒤에는 그 방법으로 잘라 볼게 자 웨이트를 더 위쪽으로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따라가는데 여기서 스퀘어를 만드는 것 보단 뒤쪽은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트라이앵글로 먼저 그 길을 먼저 가이드를 잡아줘 트라이앵글로 여기는 스퀘어 뒤에는 트라이앵글인 거 그럼 그 다음에 저 밑에 길이를 줄여서 이 위에를 보고 진행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도 버티칼로 왜냐면 어차피 다운폼을 누를 거니까 다운폼 안 누를 거면 어차피 크루체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만 자 봐봐요 근데 결국에는 기장이 지금 줄어 안 줄어? 줄어야지 전체 기장 줄지 그럼 밑에부터 먼저 두상 모양에 맞춰서 가이드를 잡아놓고 봐봐 밑에 줄였기 때문에 느낌이 좀 더 샤프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기장을 보고 줄여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가운데를 먼저 이 기장에 맞춰서 줄여주는 거 이렇게 여기 위에를 가이드를 먼저 잡았으니까 위에를 먼저 가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길이를 맞춰주는 거죠 이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티컬을 유지하는 거 버티컬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버티컬 유지하고 자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웨이트 포인트가 딱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됐지 여기 연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왔다 왔다 하면서 참고로 내가 원래 이게 높게 안 돼 있으면 나는 콤을 이렇게 잡거든 근데 지금 가발이 너희들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높여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트라이앵글로 응 트라이앵글로 왜 트라이앵글로 연결해? 약간 저 디자인 자식이 여기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겨서 플라이트를 릿지본 중심으로 해서 두 전골이 원래 여기가 코너부터면 많이 위로 올라왔지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오게끔 잡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커트는 A-B-Link 컷은 No no A-B-Link 컷 콤 뒤집어서 들어가고 콤이 수직으로 됐는지 확 체크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라 그랬어? 여기를 잡아서 가이더를 잡아놓고 수직으로 잡아주라 그랬지 수직으로 안 잘리면 반대로 뒤집어서 수직으로 어 이건 좀 좋아 이게 제일 R 중에 제일 좋은 거잖아 빛의 각도가 어떻게? 수직으로 빛의 각도가 제일 중요해 그럼 반대편이랑 밸런스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동일 밸런스로 잘릴 수 있게끔 보는 게 되게 중요해 동일하게 그럼 여기서 넘겨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돼? 여기서 트라이 앵글로 가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길어지게 가지 그러면 이거를 먼저 자르면 사실 실수하기가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가이드 기장을 먼저 잡아 안 잘리는 부분들을 자르고 싶으면 모류의 방향을 보면서 잘라줘야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랐지 그러면 봐봐 뒤쪽에서 봤을 때 같은 밸런스로 떨어졌는지만 체크해 보면 돼 뒤쪽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같은 밸런스로 체크가 됐는지만 이미 가이드가 다 있어 어디? 여기 여기 잡고 이 가이드 이 밑에서 잘랐던 사이드의 가이드 기장을 보고 정확하게 플랜 레이어 느낌될 수 있다 넣었으면 이렇게 넣고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이 가이드 여기 여기 거기는 트라잉 그리죠 이거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서 이 길이에 맞춰서 여기서 보여줄게 볼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가이드가 있잖아 가이드 기장에 잡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이드 느낌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돼 어디까지 앞에까지 가이드 여기 밑에 있는 거 있거든요 손가락 하나 넣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주지 말고 최대한 다운 해서 음 아니요 없어요 이건 커넥션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손가락 딱 넣고 여기 밑에 가이드 있잖아요 여기 이 가이드에 놓고 보고 이렇게 잘라주는거죠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응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진짜 좋은 질문 했거든 이거는 인정 잡고 클리퍼로 자르면 왜 안 될까 아니요 모발을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잡는 것과 빗을 대고 자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고정이 잘 돼 손가락이지 이 짧은 머리 가장 중요한 건 라인 그 쉐입감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짧을 수록 밸런스 쉐입이 더 중요하잖아 그럼 만약에 콤을 대고 잘랐을 때 머리가 밀려서 길어지거나 혹은 딱 했을 때 콤이 이게 완벽하게 지지가 되진 않잖아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떡할래 이거는 굉장히 땅땅한 콤이지만 약간 무른 콤을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잡고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잘리면 어떨까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봐봐 봐봐 집중해서 봐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봐봐 니네들이 아는 아이비 리컷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 봐봐 피컷 기준으로 자른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제일 긴데가 어디야 지금 딱 봤을 때 앞머리 게이지 그럼 잡고 여기서 앞머리만 스퀘어로 잘라 어차피 잘려서 자를 게 없어요 이게 봐봐 이게 아이비 리그 컷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 짧게 자르잖아 짧게 잘라도 돼 짧게 잘라도 되는데 나는 그것보다 그냥 하폰 안아놓은 상태에서 옆에 붙여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반대쪽에서 잘랐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를 들었을 때 이렇게 약간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잘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두상 따라서 이 머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펼쳐지잖아 그럼 트라이앵글로 잘렸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해서 보통 아이비 리그 컷 하는 손님들이 여기는 누르고 앞머리만 이렇게 세우잖아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도 트라이앵글을 따라서 잘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서 잘리는 거고 그럼 이거를 내가 말려서 볼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이걸 파일 컷이라고 하냐거든 이렇게 파일 된다고 파일 모양처럼 각지게 된다고 음 이렇게 파일 된다 이렇게 파일 같다고 이 모양이 파일 한장처럼 스퀘어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네이프가 제일 문제인데 나는 사실 네이프 약간 다운 폼을 누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런 짧은 머리는 블렌딩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 여기서 블렌딩 한다고 했을 때 핑거핸드로 옥시피탈 아래쪽 부분 먼저 블렌딩 해주고 좀 짧게 들어갈 거니까 사이드는 상관없어 사이드는 어차피 다운 폼으로 눌러서 이 정도 길이도 많이 하니까 상관없는데 네이프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방법 똑같아 안 똑같아? 똑같이 근데 이 윗부분에 들어서 이거를 자르지 않아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그게 특징이야 피컷 맨즈의 특징은 위에를 섹션을 나눠서 우리가 섹션이 없잖아 파팅만 있잖아 그럼 파팅으로 다 잘랐을 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쉐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퀘어 트라잉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쉐임만 스퀘어로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 느낌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해볼까? 다행히